일단은 간략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아몬즈에서 만들었고요. 출시일은 2월 1일이고 모바일입니다. 하이큐라는 분명의 IP, 원작 만화를 가지고 IP를 해서 만든 게임이고요. 메타플레이부터 볼게요. 메타플레이는 성장 방법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SRPG, 수집형 SRPG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은 뽑기가 있고요. 뽑기를 해가지고 선수들을 모아서 객을 짭니다. WS, MB, 미들 브로커 뭐 이런 선수들의 포지션도 있고 리베로, 세터 이런 거 있는데 얘네가 이제 배구에 있는 포지션을 이제 일컫는 말이죠. 배구를 잘 이렇게 잘 접목을 했다. 스토리 모드, 스페셜 이벤트, 데일리 매치, 토너먼트 다 일단 PVE고요. 유저들이랑 경쟁하는 거 이제 PVE 매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실시간이 아니라 유저가 만들어놓은 덱이랑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것도 뭐 PVE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실시간 유저 대결이 없어요. 당장은. 나중에 언젠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이제 스토리 모드는 스토리가 보여지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스토리가 되게 반영이 잘 돼 있습니다. 보면은 만화를 안 봤던 분들도 스토리를 보면서 계속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만화를 봤던 사람들도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시 보면서 아 그때 그랬지 뭐 그냥 기억을 어떻게 좀 회상하면서 재밌게 정주행 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 모드다. 꽤 잘 만들었어요. 신도 잘 나오고 해서. 그리고 음성이 다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어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습니다. 일단 스포츠가 접목된 그런 RPG 느낌이라서 보는 맛이 있고 그냥 딱 수집형 RPG랑 비슷한데 좀 더 보는 맛이 있다. 좀 긴박한 느낌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좀 가져온 그런 이제 룰이 많이 있죠. 아까 그 포지션 같은 거 리베로 세터, 미들 브로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걔네만의 어떤 특장점이 있는 거고 스킬들이 되게 이제 흑색이 있는 거예요. 세터면은 세터 위주의 어떤 포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속공을 할 것인지 뭐 오픈을 할 것인지 그런 스킬들이 다 있고 다만 그런 좋은 스킬들이 많이 있는 카드는 희귀하겠죠. 아이콘닉 같은 좋은 카드들이 그런 스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돈을 많이 쓰면 강해지는 K2인의 게임이고요. 컨디션도 있어가지고 선수 간의 컨디션 조절을 잘 해서 게임을 잘 꾸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딱 쓸 선수 뭐 6개 아니면 10개 정도만 딱 꾸려간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컨디션이 매일 좀 다른 것도 있고 근데 또 이것도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게 뭐냐면 아이코닉 선수는 아이코닉 선수는 계속 이게 규정적인 얘기를 계속 이제 띄우게 되는데 문제가 아이코닉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불이 붙죠. 제가 지금 옥기 미나미 팀으로 설정해놨거든요. 보시면 해당 소속 아이코닉 등급 선수의 컨디션 단계 상승 이게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타요. 돈 쓴 사람은 무조건 컨디션까지 좋게 갈 수 있다. 일단 게임 자체의 코어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바이바이보 형식입니다. 선수들이 바이바이보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와무라 다이치 같은 경우에는 바이죠. 카라마치 타쿠미 같은 경우에는 보예요.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같이 붙으면 만약 얘가 스파이크를 때리고 얘가 이제 리스브를 받는다. 그러면은 얘가 공격이 좀 더 우위에 서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격이 좀 더 좋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언더로 때렸으면은 언더로 받으면은 리시브를 하면은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블록킹도 좀 이제 상성이 있어요. 얘가 속공으로 때린다. 속공으로 때린다 하면은 얘를 예측해서 이제 블록킹하는 그게 이제 장점이 있고요. 이건 또 심리전이에요. 이런 건 이제 보고 맞추기 보고 가면 되는데 블록킹은 심리전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같은 거죠. 내가 뭐 낼지 모르고 상대도 뭐 낼지 몰라. 상대가 가위를 내고 내가 볼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심리전이라서 이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게임이 어떻게 굴러가는가는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이제 특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컨텐츠의 모든 부분을 다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아마 얘기를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그래픽입니다. 게임이 이뻐야 재밌게 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뻐요. UI, UX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깔끔하고 이쁘고 다른 거랑 싸우거나 이런 게 없잖아. 뭔가 배경이랑 아이콘이랑 겹쳐가지고 이게 아이콘 뭘 눌러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없어요. 직관적이고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고 이 게임의 어떤 느낌과 좀 비비드한 색감과도 잘 어울리는 느낌인 것 같고요.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깔끔하고 그리고 이런 게 디테일이라 생각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디테일은 뭐냐면 이런 거 190 눌렀을 때 190 이렇게 나오는 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도 나거든요. 찰싹찰싹 하면서 의미 없이 의미 없이 계속 누르게 돼. 이런 게 잘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다가 보시면 이 이펙트 자체도 랜덤하게 튀거든요. 이것도 다 이거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만들었다는 소리거든.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고 기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복잡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좀 없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UI UX 되게 괜찮았다 라고 생각해요. 이 게임을 이제 SD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환경이라서 이 모델링 자체도 되게 심플하기도 하고 그런 요소를 생각해서 귀엽게 SD 캐릭터로 만든 게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일단 귀엽게 잘 만들었어요. 잘 뽑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얘네가 이제 특수 스킬을 써요. 자신만의 스킬을 쓰면 보시면 본 거 사하무라 다이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하시면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이 카드인데 얘가 스킬이 분홍색 스킬이 있어. 자신만의 스킬 보유 스킬이거든요. 이런 거는 다음에도 싸울 찬수를 거머쥐어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있어. 이거 누르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데 요게 조금 퀄리티가 안 좋아 보입니다. SD 캐릭터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얘를 확대시키니까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 난 이거 조금 그냥 아나처럼 아나처럼 그냥 좀 2D로 해서 보여줬으면 더 이쁘고 깔끔하지 않았을까 이펙트도 좀 화려하게 넣고 하면은 좋을 때는 좋은데 SD 캐릭터가 확대를 하니까 좀 별로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작으로 가시면은 내가 안 쓰는 카드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게 뽑기를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카드들 겁나 많잖아. 여기에는 이 뭐 이제 레전드 카드 수아라 코시 이런 카드들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줘요. 안 쓰는 카드들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뒤 배경이 좀 똥색 같은 애들 딱 보기에도 별로 안 좋죠. 안 쓸 것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넣어가지고 275 오버롤을 딱 맞추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일단 이 오버롤 자체가 올리는 방법이 되게 심플하죠. 아까 보셨던 그 레벨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노력을 통해서 얘네도 올릴 수 있거든요. 스펙을 지금 얘는 레벨 1이니까 52밖에 안 되는데 좀만 성장시켜주면은 이 오버롤 275를 만들 수 있는 이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간편한 리세마라 요거는 뭐 요즘 이제 게임들이 이 수집형 게임들은 리세마라가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았죠. 첫날 출시하면 아니면 뭐 며칠 동안은 리세마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들 지금도 뭐 채팅 보니까 뭐 피나타 두 개 치키시마로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셔가지고 보면은 리세마라가 정말 이제 중요합니다. 리세마라 안 해주면 안 되죠. 이 게임은 리세마라의 친화적인 게임입니다.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은 튜토리얼이 있고 튜토리얼이 끝나면은 웃기로 진행이 되는데 두 번째부터 이제 그 튜토리얼을 스킵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봤었던 거니까 친화적이죠. 그러니까 다하로 계속 리세마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나오면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리세마라를 할 수 있다. 아이코닉이 제일 좋은 카드라고 했는데 3%입니다. 되게 낮아요. 이거 리세마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코닉 되게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인공 친숙한 주인공들 아이콘이 그러니까 좋은 카드들 나오는 거 좋아. 내가 좋아하는 애정 캐드 쓰면 좋잖아요. 근데 진짜 득보잡이야. 여러분들 이런 카드들 좋아하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진짜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경쟁 학교들 얘네 선수들까지 다 기억을 못해. 근데 얘네까지 다 아이콘이 있어요. 진짜 모든 학교 선수들이 아이콘이 있어버려요. 좀 아이콘닉이 나왔는데 좀 불만이 나와요. 인지도 높고 정말 그 원작 만화에서 정말 활약 잘하고 이런 애들만 아이콘닉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UI 깔끔하고 그래픽 좋고 느낌 잘 살렸고 원작을 좋아하거나 배구를 좋아한다면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하기에는 정말 좋은 게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성장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SRPG 수집형 SRPG 느낌이 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다 과금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리세마라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 한 두 명 정도 데리고 가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 제작이나 이런데 보통 이제 카라스노 팬이 많을 거 아니야 여러분 뭐 안노시타 뭐 호시 이런 애들 오버록 제작 SCP 제작 이런 거 해가지고 원하는 캐릭터들 좀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히나타 같은 경우에는 또 뭐야 이렇게 가이드 미션 초보자 가이드 미션 하면 스페셜 카드는 나오거든요. 이런 거 잘 구매 고민하셔가지고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리세마라를 추천드리자면 세터가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세터가 잘 안나오고 이것도 얘기를 안드렸네. 조감을 가보시면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요. 아이코닉은 다 있거든요. 아이코닉은 모든 선수가 다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선수가 다 있습니다. 쭉 봤을 때 아이코닉은 다 있어. 얘네는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코닉 정말 높은 능력이 좋은 선수들은 얘네는 이제 원작에서 능력이 좋거나 정말 유명하거나 우리가 좋아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는 애들이 아이코닉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게임은 좀 달라. 반대요. 반대. 우리가 능력 좋고 좋아하는 애들은 아이코닉으로 나와. 근데 다른 카드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보통 이제 뭐 카게하마를 좋아하거나 K를 좋아하거나 저도 얘네 둘을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얘 보시면 아이코닉밖에 없습니다. K를 얻고 싶으면 뽑기를 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토비오도 마찬가지예요. 과금을 하는 뜻입니다. 아니면 리세마라 해가지고 뽑으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약 진짜 리세를 제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한다. 무한동력으로 돌려가지고 이거 나올 때까지 하겠다 한다면 가장 좋은 건 요거 두 개가 아닐까 카라스노 카라스노 팀을 만드고 싶다 한다면 K랑 토비오 해가지고 기대가 컸다고 아이코짜로 하는 게임인데 뭐 기대를 그렇게까지 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뭐 플스나 스위치 이런데로 나왔잖아. 퀄리티 이 정도로만 해도 사람들 샀을걸? 모바일 게임에 그렇게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나오는 만화 IP로 나오는 게임들. 만화 IP로 나오는 게임들이 그렇게 막 성공한 거를 하던 것 같아. 딱 그런 느낌이야. 뭐 성공 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IP의 인기를 이용해서 뭔가 별다를 특색이 없지만 특색이 없지만 그냥 좀 합승 해보겠다 이런 느낌의 게임들이지 IP를 좀 더 100% 끌어올려 가지고 더 좋은 게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현장의 갓겜을 만들겠다 이런 게임은 없는 것 같은데 보통 그 IP를 구매해서 오는 이유는 시간에 잘 빨아먹겠다 난 이 정도면 완벽한데 손 이렇게 나오고 너무 기대가 크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완벽한 겁니다 이것 봐 얼마나 좋아 느낌 잘 살잖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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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